지난 7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OECD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 이후 계속해서 OECD 35개 회원국 중 31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배경은 여성의 육아 부담과 남녀 임금 격차입니다. 우리나라는 남녀 임금 격차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큽니다. 2016년 기준 남성 중위임금이 100일 때 여성 중위임금은 63으로 격차가 37%에 달합니다. OECD 평균 14%의 3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남녀 임금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남녀 임금 격차 해소, 여성의 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 조성, 성평등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인 동시에 소득 주도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해외 선진국 사례를 보면 남녀 임금 격차가 작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나라들이 출산율도 높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성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 남녀 고용평등법의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